빡터네 갈 준비 무통둥둥둥둥 간다 한 번에 깨야된다 하드모드 미션을 수행한다 혼자서 겹파 최종 데미지 20% 깜프 반 약해지는 거지 아 리레다 초반에 리레 못쓰는 것처럼 어 느리긴 느린건가요? 어 그렇게 어 위드 던지기 좀 그래가지고 일단은 요렇게 넘어가자 원트에 끝내야 된다이 잘 느껴지지도 않을 것 같긴 한데 빠른 화면 저거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아 어 아 나 인터넷 갔어 인터넷 좀 아 제발 인터넷이요 정신을 차려라 인터넷이요 정신을 차려라 아니 왜 나 발판에 안앉아줘 아씨 인터넷 어 인터넷 제발 아 아 인터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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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건 쏟아 부었는데 아씨 고고 갑시다 미션을 수행한다 아 왜 안 나와 어 제발 오오오오오 각기지마 오케이 일단 도워라다 치겠어 도워라 치겠어 아 역시 벌스 쓴다고? 아 뭐 스킬 못 켰다 오케이 잠깐만 잠깐만 집중 좀 하면서 하자 최종 데미지 20% 감스 도어 날라갔지 세 개만 안 맞았어 아쉽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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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지킴 panic 아쉽네 아쉽네 아 gegeben 아쉽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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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외 어어어어어어어 아아... 아... 무적기를 너무 빨리 썼나보다 얘 그냥 피할걸 타이밍을 잘 못 맞췄나 아 나 파메라룬 있는데? 살아나가지고 저 스킬 쓰면서 딜을 다 넣어보자 지금이냐? 타이밍이 너무 가까운데? 타이밍이 못 넣었어 타이밍을 잘 끊은 듯 타이밍이 다 나갔는데? 타이밍이 도착 타이밍을 잘 딴 거다 타이밍이 세 gaze 타이밍이 nä 타이밍이 던져 해요 오오오오오오 아니 아우우ee 나 무적기 없는데 저기 저기 떨어지면 어떡하고 藍 아아 이런이런이런이런 죽을 수 밖에 없었어 처음에 그냥 맞는게 좋았을까 아 거의 못 깨는 분위기다 못 깨는 분위기 못 깨는 분위기 버텨 오 제발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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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풋구점 보소 오오오오오오옿 어 이거 위험하다. 어 아 죽었나 보더라. 아 진짜로. 아니 왜 자꾸 밀어대는겨. 아 여기서 살아나는게 낫겠다. 자꾸 옆으로 가는데 미네 자꾸. 옆으로 가는데 자꾸 미네. 억울하게 죽지마. 이거 위험하다. 나 아예 끼고 싶은데 아예 욕심인가 아니겠지? 넥카 하나 남았는데? 오케이 메모리 가지 케인 카드수 최종 데미지 20% 감수 어디더라 어떻게 갔다며 아 무기의 흔적을 따로 아 두 명 왔으니까 또 무기의 흔적을 따로 지금 제거 한 다섯 개는 동식하셨어요 수혜방까지 완료가 되었고 네? 다음은 데미안인가 윙마스터 수혜 흔적 여보세요? 어... 뭐지? 여보세요? 여보세요? 파멸의 검 데미안의 잔상을 격파 하는 겁니까? 여보세요? 여보세요? 가던거 같이요 데스카이 카운터 5로 감소 아주 쉬운 난이도네 여보세요? 너무 쉬운 날 네네 거 같고 여보세요? 네네 이게 다 되었고